견정아, 해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라 이 새끼 아주 화가 많이 나셨구만 아주 된정아 화가 많이 났어 응? 아이고 이뻐 아우 잘한다 에엥 잠깐 보자 이 새끼 이것도 엉아한테 말이야 이 새끼가 또 엉아한테 혼나려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어디 엉아 혼내려고 이게 그래 안그래 이 새끼가 또 혼나려고 이 새끼가 또 눈 그렇게 뜨고 눈 그렇기 때문에 안되지 영아랑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응 이 새끼가 말이야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